네, 지금 어저께 빙신이 1박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2, 3일 전부터 소식이 들어오면 얼음인 25cm 이상으로 또 확인이 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. 어제 오전 낚시부터 빠방 터지고 있습니다. 이제 정보가 많이 터뜨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아직 덜 가고 있는데 아마 오늘부터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. 어저께부터 저희 손님이 터뜨리고 있어요. 그래서 좀 잘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괄 문자를 보냅니다. 터뜨려집니다라고 여기가 어딜까요? 네, 군이 인근의 모포인트 또 한 30분 이상의 가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밤낮으로 잘 나오고 24시간 잘 나오고 막판 빵 터지는 이곳은 어딜까요? 오시면 안내합니다. 굉장히 잘 나오네요.